와아 저희 아까 영상 드렸으니까 개인적으로 저것도 앞에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기니처 지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기니처 최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기니처 최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기니처 최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북공사 문학생들이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기니처 조희영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렸지 사랑해요 퍼플 드렸지 않게 보니 저희가 최근 앨범에 그 해 여름에 우리 초록대 쏘이셨뿐이라고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드렸지 화이팅 반갑습니다 사실 저한테 들릴 뻔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 까요? 왜 까요? 왜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그래서 오왕님까지 여기 살아가지고 제가 막 태어나서 못하거나 저도 항상 여기로 와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추억을 쌓아준 것인데 이렇게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뵙고 오늘 무대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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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이 엄청 큰 축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와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을 저희가 남겨드리실까요? 여러분 고마세요 빨음철 네 REYAL 감사합니다 가연만.. 가연만 무 LETM도 되게 많았잖아요 되게 즐기하고 있었는데 2궁으로 멋있거라구요 저희는 멋진 무대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축의해 주신 준비 됐나요? 네~~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? 네! 저희 다음 무대는 오로라랑 가위모켓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로라에는 동봉법이 있어요 그래서 중봐라 노래를 불러보면 다같이 오로라로라 오로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되거든요 한번 연습해볼까요? 마우 Horizont 여러분은 이런 무대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영씨 ! 지영씨..! 아멘